여기 보면 티 있잖아요 이 티가 다 저희 사무실 거고 안녕하세요 박자 여러분 매입 사무실이란 뭐냐 많을 때는 250대 죽을 때는 100대 후반 좀 무식할 정도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푸릉푸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지금 밤늦게 어디 가느냐면요 저희 지금 사무실로 바로 가고 있는데 너무 어둡네요 지금 시간이 10시가 넘어가지고 일단은 퇴근을 한 다음에 좀 여러 가지를 여러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완전히 쌩얼로 좀 씻고 밥 먹고 이렇게 사무실로 향하는 길입니다 제가 차가 없어요 그 이유는 집 앞이 바로 회사에요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걸어 다니고 차가 굳이 필요 없어서 하지만 멋진 자동차로 여러분들께 선보이겠습니다 제 차가 막 되게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구요 나중에 슈퍼카 경운카 해가지고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궁금하시죠 이 시간에 왜 나왔는지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지금 시간이 여기 보시면 10시 20분이에요 시간 한번만 비춰주세요 네 이렇게 10시 20분에 저희 사무실에 급습 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사무실 매입 사무실이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맨날 저한테 2시 3시까지 견적을 넣은다 했는데 와 보니까 일단 없어요 여기가 대표님 자리거든요 일단 견적을 넣다가 어디 갔어 이렇게 네 이렇게 흔적대만 남아있고 저희가 사무실이 2개에요 진짜 이거 리얼이거든요 어머 안 열어세요 네 이봐 견적 넣는 사람이 지금 한 명밖에 없어 왜 찍어도 이렇게 열심히 아니 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나이구야 뭐야 어? 나이구야? 아 이거 편집할거야 아 좁붙붙붙붙붙붙붙 200대에서 250대 그쵸 그쵸 추워요 좁붙붙붙붙붙붙붙붙붙붙붙붙붙붙붙붙붙 네 견적을 이렇게 열심히 넣고 계십니다 네 일단 저희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GS모터스 리더스모터스의 대표인 이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도 팀장님 지금 견적 넣고 있거든요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뭐 찍을 줄 알면 좀 하하하하 멋도 좀 부리고 와야 되는데 갑자기 원래 되게 멋있는 분이라서 네 안 꾸며도 원래 이 수액이 좀 넘치는 분이라 네 그리고 저희 매입 사무실이란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사무실에 대해서 사무실에서 네 매입 사무실이란 뭐냐 매입 사무실은 이제 중고차를 크게 알선 매입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보통 소비자분들이 뭐 통화하시고 그러신 분들의 거의 90% 이상은 이제 알선 하시는 분들 뭐 본인이 이제 광고를 해서 손님을 땡겨서 도매상 저희같이 도매 매입 사무실의 차량을 이제 소개시켜서 이제 판매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인중개사 들어가시면 다 그분들도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알선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매입 사무실 사실은 이제 도매라고 보시면 도매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매상 매입 사무실이란 그런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소비자분들을 만나서 그 분들한테 다이렉트로 차를 가져오죠 가져와서 중고차 전산에 띄워넙니다 쫙 띄워놓으면 이제 알선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거를 다 제 차를 다 광고하고 이제 손님을 붙여서 이제 판매를 하죠 제가 예를 들어서 천만원 그럼 알선하는 중고차 딜러분이 거기에 이제 제가 부른 천만원에서 천십만원을 부르든 천육백만원을 부르든 그거는 이제 알선 중고차 하시는 분들의 이제 능력인 거죠 조금 남기시는 분들은 뭐 천 뭐 삼십만원에 팔 수도 있고 많이 남기시는 분들은 뭐 속된 말로 요즘에 허위 매물 예전에 많을 때는 막 천만원짜리 2천만원에 팔고 그러신 분들도 있었어요 요새도 솔직히 그렇긴 하잖아 요새는 거의 없죠 요즘에는 근데 막 백만원, 이백만원 백만원, 이백만원은 뭐 애기증 네 있죠 있죠 아니 그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이마트 가서 콩나물 살 거 어? 농사짓는 콩나물 파는 거 할머니한테 가서 사면 더 쌀 거 아니야 단돈이 100원, 200원이라도 쌀 거 아니야 아니 사과 사러 갔어 이마트에 경상북도 가서 과수원 가서 사과 좀 사러 왔다 가면 더 쌀 거 아니야 단순하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맞아 쉽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이제 우리 사무실이 차량 보유 수랑 그런 게 조금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크기가 직원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매입 넣는 직원들이 또 몇 명 있고 네 항상 이제 매입을 가는 팀이 또 있고 네 또 사무실에서 차량 관리하는 팀이 또 있고 세 팀으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뭐 차량 보유 대수는 요즘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침은 다 나오기 때문에 뭐 많을 때는 250대 즐길 때는 100대 후반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진짜 자랑하고 싶어 진짜 차 진짜 많아요 근데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거예요 이제 이 친구가 지금 대수를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무리가 뭐 그렇잖아 도매상이고 도매식으로 해서 이제 매입 사무실이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오시면은 뭐 정직한 왜 한치걸로 두치로 이렇게 알선으로 파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수수료만 얹어갖고 딜러가 밑으로 팔기 때문에 이제 저렴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에 대해서 정확한 저희가 이제 직접 가서 본 차이기 때문에 진단기까지 이제 저희는 이제 진단기를 다 네일팀이 갖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갖고 와서 수리를 많이 요하고 상태가 안 좋은 거는 가져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박 실장이 체크를 하고 유튜브를 찍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내역을 알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죠 진짜 항상 앉아서 보면은 항상 이렇거든요 전화가 한 세 개 정도 돼요 그러면 딱 받아가지고 아 두 개 빠져요 세 개 빠져요 다섯 개 빠져요 이러거든요 그게 다 딜러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거든요 대표님이 그러니까 이제 딜러들한테 그만큼 전화가 되게 많이 오고 막 우리 차를 가격을 붙여서 판매를 하는 거지 아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이 있는데 네 저희가 지금 완전히 코로나 시국에다가 조금 좀 바닥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중고차의 그 흐름이나 네 네 그 사무실 현황 그리고 유지비 같은 게 지금 잘 이루어지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 달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세 달 또 저희 사무실은 또 더 타격이 큰 게 뭐 저희는 이제 큰 차가 많잖아요 그래서 비싼 차들이 좀 많아요 요즘엔 다 싼 차들만 나가 이제 뭐 소비자분들도 이제 힘드시고 하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보유량이 싼 차보다 비싼 차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격타나 맞죠 저희가 예 그리고 저희도 지금 싼 차를 그래서 좀 많이 갖고 오는 추세고 흐름 따라서 왜냐하면은 아까 물어본 것처럼 고정 지출이 굉장히 많아요 넘들은 뭐 아 너 뭐 많이 버냐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내가 많이 버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지금 새벽 1시인데 아들이 셋인데 맞아 너 집에 자고 있지 나 새벽 2시, 3시까지 일하고 그 다음날도 똑같이 10시 전에 나오거든 맞아요 응 그래 진짜 인정해요 아까 여기 불 다 꺼져 있었잖아요 3시 누가 보면은 뭐 이렇게 해주면 나 열심히 살아요 진짜 애가 셋이야 애가 셋 아들만 셋이야 중고차 흐름은 중고차 흐름은 안 좋아요 네 근데 잘 되는 데는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같은 회사 좀 힘들고 추워요 추워요 추워 춥네요 1일부터 7일까지 지운 거고 갔다 온 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이랑 저 이제 목요일 날은 지방을 가요 월요일 날은 이제 경기도 없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포치 스케줄표를 적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13일, 14일은 아마 주말일 거야 주말은 저희가 이제 매입을 안 나가요 왜냐면은 저희가 다 매입 스케줄 잡아놓는 이유는 차만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차 보고 이 고객님들이 서류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서류를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빨간 날은 저희가 반가워요 될 수 있습니다 급한 건 아니에요 서류가 준비가 안 되니까 네 서류 준비나 서류 확인도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평일 날 위주로 저희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묶어서 가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3대 이상은 저희가 매입을 해요 3대 이상은 최하 3대 이상은 그래야지 한 달에 100대 이상은 저희가 판매를 하니까요 이어서 팀장님이 또 궁금하신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같이 조금 자 이렇게 설명 나머지 들어봤고 이 질문 부분이 이제 아마 소비자분들께서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대표님께서 중고차 경력 약 12년, 14년차 이렇게 사무실 두 개를 운영하고 계신데 오랜 경험과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고객님들께 가장 좋은 차 가장 좋은 중고차를 고르는 방법 꿀팁 꿀팁 네 좋은 질문이네요 저는 이제 제 친구들이나 이제 지방에 있는 지인들한테 이제 얘기를 이제 하면 우선은 인터넷을 보는 거는 사실 무의미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얘에요 이거는 나이키 같다 그럼 그 나이키 옷을 내가 매장에 가서 보고 인터넷에서 최저가로 저희가 고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차라는 거는 타보지 않고선 이 차의 성능을 모르기 때문에 신차가 아닌 이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는 움직여야 돼요 내가 움직여야지 내가 모르잖아요 우리는 사실 소비자분들은 우리가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는데 가장 집에서 가깝든 내가 갈 수 있는 매장을 가는 거예요 먼저 그렇죠 발품을 팔아서 직접 내가 그 차 차종을 우선 정해야겠죠 먼저는 차종을 정하고 그 차에 대해서 가까운 매장이나 어느 정도 동선에 가까운 데를 찾아가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 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대략적인 시세는 나와요 대략적인 시세가 나오면 그 다음은 뭐냐 내가 소비자다 그럼 나는 비슷한 금액이면 정말 사랑을 보고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단돈 나는 그래요 우리 뭐 이제 저희 아버님 지인도 오고 뭐 이렇게 이제 지인들도 이제 오지만 차는 내가 싸게 줄 수 있어 그럼 나한테 이제 내가 자신 있게 어필할 수 있는 거는 언제든지 나한테 오셔라 타이어 가실 때 오셔도 되고 엔진화로 가실 때 오셔도 되고 차량 소모품 가실 때 아무 때나 오셔도 된다 왜 나는 직원이 10명이 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오셔도 무상으로 서비스 점검 해 드릴 수도 있고 고객님이 어디 가서 100만 원 나오는 거 제가 알면은 40만 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발품 팔아서 다녀보고 정말 이 사람한테 그 큰 돈을 맡겨도 된다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 사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발품을 팔아서 어느 정도 시세 파악을 한 뒤에 그렇죠 이제 여러 딜러를 만나봐서 내가 믿을 만한 딜러를 선택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대표님도 이제 매입을 다니실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시운전도 해보시고 하실 거 아니에요 전입차 상태도 확인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뭐 시운전은 약간 제약이 많으니까 이렇게 단지 안에서 차량을 딱 봤을 때 이 차가 상태가 나쁘지 않다 라고 딱 어느 정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 그거는 제가 이제 우리 매입 가는 딜러 우리 직원들한테도 항상 교육을 하는 건데 이제 딜러들도 그런 딜러들이 있어요 차 상태가 안 좋으면 미리 시동을 걸어놓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는 우리 직원들한테 자 가서 본네띠에다 손을 올려봐 시동을 걸어놓은 차인지 아닌지 본네띠에 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벌써 나한테 약간의 이제 꼼수를 부린 거죠 예열을 시켜놓는 거죠 그렇죠 그게 될 수 있고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앞유리창 옆에 보면 이렇게 A필러에 몸 전체를 이렇게 기대 보시면 돼요 A필러 쪽에 네 시동을 거시고 A필러 쪽에 몸을 이렇게 기대 보시면 사람도 이렇게 혈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피가 이제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꼴록꼴록 거린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는 그렇게 빗대어 얘기를 해요 차에 이렇게 A필러에 이렇게 몸을 기대면 엔진음이 느껴져요 아 엔진음 그렇죠 엔진 떨리는 의미죠 네 뭐 휘발유든 뭐 어떤 차든 하이브드나 전기차는 예외지만 이제 기대보면 이 떨리는 의미 일정하면은 그거는 엔진 상태가 그래도 양호하다고 저는 봐요 근데 뭐 딱 기댔는데 차가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이렇게 되면 되는데 덜덜덜덜덜덜 덜덜덜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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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하지 않은 거는 아무래도 엔진이 이제 어느 정도 찐바퀴가 있다고 저희는 이제 얘기를 하고요 소비자분들 아실게 아 내가 세게 안 달려봤는데 이 차의 성능을 어떻게 하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건 모르시는 사람들이에요 세게 달리면 100kg 이상 달리면 차는 다 좋아요 차라리 좋고 나쁨을 느끼시려면은 단지 안에서 하시는 분들이 똑똑한 거예요 단지 안에서 단지 안에서 단지 안에서 하되 단지 안에도 내리막이 있고 방지턱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방지턱을 살짝 넘어 보셔도 하체의 이 밸런스나 하체가 이제 우리 속된 말로 야 밑이 빠진 거 같아 네 이 느낌이 와요 그렇죠 그리고 미션도 고단에서는 절대 슬립이 안 납니다 저단에서 나죠 슬립이라는 게 이제 미션 튄다는 거죠 우리 속된 말로 이렇게 튀죠 그렇죠 튀는 거는 절대 고단에서는 안 나요 1단에서 3단 사이에 나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만 한 바퀴 돌아볼게요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요 한 그러면 딜러들이 아 그거 앞에 요 앞에는 돌아보라 그래 왜 단지 밖으로 나가면은 안 되는 거는 맞으니까 그렇죠 단지 안에서 요 앞에서만 돌아볼게요 그래도 1단에서 3단까지는 기하 변성이 가능하거든요 음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짓고 넘어가야 돼요 왜 엔진이라는 미션은 사람으로 따지면 심장이나 허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수리를 하게 되면 이제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이제 보시는 게 이렇게 간단하게 묶일 수 있죠 그렇죠 이거는 뭐 굉장히 좋은 꿀팁인 거 같아요 네 큰 돈 안 드리고 그냥 간단히 매장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꿀팁 네 굉장히 좋은 거 같고 네 영상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저희도 이제 같이 이렇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저희 이제 사무실의 장점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 차를 구매하면 좋은 점 네 이제 뭐 저희 시장님 네 구매하면 좋은 점 이런 거 한번 제가 뭐 지금 박시장님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인철 팀장이랑 다 얘기하는 거지만 저희가 한 4년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박시장님도 이제 손님들도 이제 많이 꾸준히 찾아오시고 이제 하시는데 알선하는 딜러분들 보다는 정말 정직하게 인철 팀장이나 박시장님이 판매하는 거는 뭐 뭐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증하고요 저희가 이 반지 그래도 제가 감사하기 때문에 뭐 절대 제 얼굴도 이렇게 나오면서 뭐 그렇죠 네 뭐 저갈 일은 없고요 정직하게도 차를 사지만 두 번째는 박시장님이나 이 인철 팀장님 같은 경우는 사고관리 사고관리가 이 두 분의 돈을 쓰는 건 아니지만 정말 고객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평화하는 걸 보면은 아 잘한다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하는 걸 보면은 아 뭐 처음엔 그런 생각을 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야 뭐 저거밖에 안 남기냐 아 왜냐면 우리는 도매이기 때문에 알선하는 친구들 이렇게 많이 보면 많이 남기거든 100만 원 이상은 남기는데 얘네는 답답한 거야 5만 원 남길 때도 있고 많이 남겨야 30만 원이니까 그래서 좀 무식할 정도로 정직하게 판매를 해요 그거는 내가 높게 삽니다 높게 사고 지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또 나로서도 고맙고 항상 그리고 우리 사무실 이렇게 찾아오시면 저희 이제 박시장님이나 이제 유인철 팀장님께서 정직하게 좋은 금액으로 좋은 차량만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니까 고객님들 믿고 오시면은 좋은 차량 정직한 금액으로 이제 구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죠 내가 봤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 말씀 이제 조금 더 제가 부가 설명을 하자고 하면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항상 매입 사무실이고 사무실 이제 직원 편하게 말하면 저희 형들이 내 차량에 매입을 해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님분들이 오신다 그러면은 직접 이제 그 차량을 매입해 오신 분 한테 가서 물어봐요 어 이분은 어떤 날짜가 어떻게 되셨고 어떻게 차량을 타셨고 그런 걸 꼼꼼히 다 물어보고 이제 전에 타시던 분이 어떤 성향이었는지 관리는 잘했는지 아닌지를 제가 꼼꼼히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알선 딜러들처럼 이제 모르는 차량을 그 차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차량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네 저희가 기본적인 정보들을 다 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도 믿고 방문하셔도 네 절대로 후회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일단 늦은 시간까지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원래 이 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왔는데 네 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박경은 실장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눌러주시면은 더욱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